지역구 현안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작년에 10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 교부금, 이걸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추가로 더 주는, 국가에서 주는,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이지 않습니까? 광명시민들의 삶, 이 100억 원을 어떻게 좋아졌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준다기보다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내려주는 특별조정 교부금입니다. 일반 교부금들은 굉장히 줄고 있고 어려운 세수 환경인데 그 환경 속에서 특별조정 교부금은 마치 가뭄의 단비 같은 예산들인데요. 특히 저희 광명이 100억 이상 예산들을 작년에 확보하면서 유독 작년에 많이 확보했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왔던 예산만 해도 47억이 넘는 예산들이었는데요. 우리 봉사자들을 위한 광명시 나눔 봉사단체 전용 공유부억 예산들을 확보해 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봉사를 하시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땀 흘러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했고요. 제가 깨끗한 공유부억들로 다시 바꿔드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더 어려운 분들께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감사하다고 오히려 봉사자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효능감 있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사회 발전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 청년들에게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취업을 고민하고 전문 영역에 있는 내용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청년 공간 조성하는데 제가 7억 원 정도 도비를 확보해와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편익들을 누린다는 피드백들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실 우리 광명시는 개발지역과 비개발지역과의 편차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고 보고 놀고 싶은데 비개발지역에 있는 분들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시는데 제가 그 걷기 좋은 도시, 보고 싶은 경관들을 만드는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왔고요.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우리 광명 시민들, 특히 광명동에 사시는 분들은 동네가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지금도 미비합니다.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심적 격차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균형 있는 도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동네 이야기 말고 일자리 산업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악민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네, 제가 보좌직원으로 일할 때 우리 광명시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대학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제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말고도 다양한 수도권들이 받는 규제사항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폴리텍이라는 고용노동산하의 학원법인으로부터 저희가 광명폴리텍융합기술교육원이라는 시설들을 400억가량 돼서 유치해 왔습니다. 그곳에는 학부 이상 졸업한 학생들이 5개의 혁신기술,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등 이런 기술 관련된 학습들을 1년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기업들에 취업을 하는데요. 약 지금 취업률이 97%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광명에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라고 74만 평의 테크노밸리가 조성됩니다. 그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저희가 조성을 할 건데 이 폴리텍에서 양성된 유수한 재원들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일하게 되고 나아가서 도시첨단산업단지부터 이어지는 광명시흥 신도시에 거주하실 7만 호의 우리 주민들 주민들께서 직주군적 도시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런 틀을 만드는데 제가 산악민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슬로건으로 공약했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차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우리 경기도 G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단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첨단산업 기술 갖고 있는 벤더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앵커기업, 벤더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광명스피드홈 내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하는 일도 현안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요. 어디까지 진척이 된 상태입니까? 사실 우리 스피드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행산업입니다. 사행산업의 특수성은 국가가 인정한 사행성 산업 7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게 경륜산업이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다양한 수익금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비, 광명시비 전혀 들어가지 않고 우리 시민들께 필요로 한 스피드홈 스포츠센터를 건축하고 있고 지금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제가 했던 역할을 보고 드리면 개발 제한구역이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을 인허가하는 모든 권한들이 도지사에게 있는데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했고 관련된 내용들을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스포츠센터 건립할 수 있는 허가를 득했고 지금 기초공사가 끝나서 우리 광명 7동, 6동, 5동 주민들이 그 편익을 가장 크게 느끼실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사실 도시개발의 균형 측면에서 미개발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사실 도시개발이 되고 큰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하의 커뮤니티센터든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가 확보가 되는데 그곳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 광명 스피드홈에 지상 3층짜리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그 주요한 일들을 우리 이목용 국회의원과 함께 이뤄냈습니다. 광명에서 이제 현재 곳곳에서 도시개발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어떤 점이 좀 필요한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에는 굉장히 많은 민민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민민 갈등 속에서 강작 페어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개발을 추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도시개발 모델만 해도 뉴타운 민간개발, GH나 LH 간 공공재개발, 공공주택복합사업 수용해서 하는 그리고 가로정비 같은 소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모델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는 상호주장하면서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갈등 속에는 내재된 사유재산 증식에 대한 욕망들이 있으신 건데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곳에 소외될 수 있는 학교 인프라, 학생들의 배치 문제, 교통망에 대한 공익성 담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중재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정치가 해야 되는데 그걸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경기도 의원 최민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다양한 설명들을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 의회가 역동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정쟁이나 다양한 형태로 놓치는 부분들 우리 광역정부와 기초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기도 의원들은 일꾼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듣고 현장에 필요한 예산,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 가장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광명 시민들 혹시 보고 계시다면 광명에 책임 있는 일꾼, 책임 정치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광명에 나고 자란 광명 태생 정치인이고요. 제가 광명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들을 제가 여러분 보좌하면서 제가 나고 자란 도시, 그리고 제 자녀가 살아갈 도시 책임감 깊게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최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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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